준비되시면 속보 지금은 커플 5쌍 중 1쌍은 연성녀와 연화남시대 그러나 우리는 연합 연사남 동갑 아무도 없다 뚜루루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5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지금은 커플 5쌍 중 1쌍은 연상녀와 연화남시대 였습니다 주변의 연상녀와 연화남 커플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통계청 수치로 보니까 지난 2020년에 연상녀와 연화남이 결혼한 경우가 역대 최대 역대 최다 3만 853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커플이 3만 명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데 이 중에 연상년화 커플이 3만 명이나 된다 95년 이후로 26년째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통계청이 왜 그딴 걸 조사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통계청은 모든 걸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20, 30대 세대는 배우자나 이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크고 경제적으로 일찍 자리 잡은 연상녀가 인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연상녀가 아들 같은 남친을 보듬어주는 넓은 아량이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아들 같은 남친이라고 생각하려면 연상녀 60대여야 되는 건가 아무튼 물론 여러분 곁에는 연상도 없고 연화도 없고 돈값도 없고 그죠? 여러분 곁에는 저와 박펠레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비참 사연 많이 써주시고 왜 이런 얘기 하나 했지만 예 오늘이 비참데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하네요 그죠? 오늘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솔로인 비참한 베테너러들을 위한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이고요 어쩌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는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오시거나 카카오티비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매드트로닉 베나실 노랑푸드 베스트 슬립 자람치킨 KT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2차 원할머니 보쌈족발 유한양행 윌로펫 사료 관절에 좋은 호관원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카카오 VX 레이노 선팅 삼성전자 교원 에듀 결혼중개 앱 여보야 금성침대 반올림 피자샵 코지마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사료? 여러분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방송이에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대장나무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달 어플 보고 자기 전까지 배달 어플 보는 사람인데요 너무 배달만 시켜먹는 것 같아서 탈퇴하고 어플 지웠습니다 부디 다시 안깔길 기도해주세요 어플 지운다고 이게 될까요? 배달 어플이라는 게 잘 된 이유는 생존의 약간 필수품처럼 돼버렸기 때문인데 내가 요리를 직접 해먹지 않는 한 이거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어플이 무슨 죄입니까? 거기에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것들을 잘 배달시켜 드셔야죠 저처럼 샐러드를 배달시켜 드시던가 김준혜님 키즈카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애들 좋아하는데도 체력이 진짜 많이 딸리네요 첫날 알바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바로 기절했어요 애들을 상대하는 거는 진짜 체력 싸움이죠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던 시절에 유년부 선생님 뭐 이런 거 했는데 약간 보스몹 레이드 같은 거 하는 타이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애기들이 이제 떼로 덤비고 애들 떼로 몰이하고 막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와 근데 그게 예 진짜 쓰러지게 돼요 나중에는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채팅창인 교회 옥자라고 하신 분 차단해 드리고요 옥자레이들 2408님 백수라 집에 있는데 동생이 놀고만 있지 말라고 운전해서 출퇴근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하다보니 동생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좋긴 좋네요 그러게요 2408님 어떻게 잘 하시나요 운전 저도 이제 운전명이 필요한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좀 스케줄도 힘들고 그래서 운전해서 출퇴근 시켜주면 무조건 돈 받아야죠 동생이든 뭐든 그거는 이제 기회비용이 제로인 사람들도 이거는 노동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박문성 해설위원회 기업원입니다 노동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박학원님 지각해서 뛰어가다가 벽에 걸렸는데 뭐 뾰족한 게 있었나봐요 패딩이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어우 이거는 패딩이 아까운 것도 아깝지만 엄청 뭔가 주변 사람들 시선을 모았을 테니까 창피했겠습니다 액땜이라 생각하시고 프리소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집콕하면서 혼술하느라 외로우셨죠? 울리지 않는 톡을 보면서 나 홀로 카운트다운을 하느라 쓸쓸하셨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솔로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비참한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 슬릭 검은 호랑이의 해에 만나는 호랑이띠의 사팔문성 박문성 축구의 소련은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흥 어흥 소리에서도 돈냄새가 좀 느껴집니다 아니 뭐 호랑이띠 호랑이띠 범띠죠 범띠 그럼 범띠에는 좀 이렇게 잘 풀리고 뭐 이런 스타일인가요? 아 나 그런 거를 별로 안 따져가지고 안 따졌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뭘 띠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요 백말띠 무슨 검은 호랑이 돈 내려온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좋네요 박문성은 종이호랑이다 제가 닭종이 닮았다는 얘기 좀 들어봤었는데 그쵸 띠보다는 사주가 중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문성이가 방금 어흥 어흥이라고 외친 건가요? 어흥 어흥 저는 빨리 저기 그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이법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건 어린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12월 31일 날 태어난 아이는 하루 지나면 두 살이야 말이 됩니까? 네 네 핏대 세우는 거 보니까 이제 본인이 차례가 됐기 때문에 빨리 바꾸라고 그렇죠 올 상반기간에 법안 처리하면 박펠레는 49세로 2년을 살 수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어린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한 살 깎아주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게 만 나이고 우리나라만 지금 한국 나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얘기할 때 꼭 항상 얘기해야 되잖아요 만으로 뭐 몇 살입니다 이 선수 그렇죠 그 얘기할 필요 없잖아 손흥민 선수가 사실 국제 나이로 하면 아직 20대죠 아홉이죠 생일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9이니까 그렇죠 국회가서 1인 시위 할 때가 됐어요 네 49세들이 해야 돼 왜냐면 39세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요 느낌이 예 얼굴들이 이제 동안이다 보니까 49세들이 제일 지금 급해요 예 화연평각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번 뿌려줘 1인 시위 하면서 던져도 되나 예 자 그렇고 어 새해 이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뭐 근데 이거 다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다 보고있어요 이거를 응 뭘 들고 들어와 들고 들어오게 아니 뭐 이렇게 좋다고 다 들어와 이거 그 사람들이 뭐 들고 있는 게 키보드 밖에 더 있어요 그냥 올해도 탁 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망해라 첫날부터 이미 망했지 뭐 비참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 보면 망했다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갑시다 그냥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베텐러들이 베텐을 들은 지 이제 그 한국 나이식으로 해수로 따지면 7년째입니다 예 한국 나이가 다 7년동안 같이 있어 한국 나이가 이 해수로 따질 때 그 호러 느낌은 강조해줘요 이 내다버린 7년 예 다 익숙해요 되게 그렇죠 아 아득한 시간이죠 2016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예 자 아무튼 뭐 만으로는 베텐 아직 6년도 안됐습니다 아 그 밖에 안됐나요 그렇죠 만으로는 6년 안됐고 해수로만 7년이에요 예 이게 월드컵은 아 그렇구나 막 금방금방 같은데 그쵸 예 자 황광현님 축구에 관심을 갖고 달수네도 이번에 처음 구독한 새내기축구팬입니다 달수네에서 가장 인기있는 영상이 뭔가요 음 제가 안나온 영상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일 인기있는 영상은 보통 사과 컨텐츠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 뭐 예 손흥민 선수 나오는게 제일 좀 인기 끌지 않습니까 최고 아마 조회 많이 나오면 다른 영상 같은데 저도 안 따져봤는데 아 이게 땡튜브는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몰라요 진짜 달수없는 달수네가 일단 잘 나온다 이 로직을 모르겠어 몰라요 그냥 뭐 재미있게 꾸준히 하는거죠 네 자 9991님 작년 연말에 자취방에서 혼자 가요대재전 보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 연말엔 저 누구랑 카운트다운 할 것 같으세요? 예측 좀 해주세요 우리랑 배텐이라고 하는건 좀 그렇네요 배텐이 저는 항상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게 특이하게 대부분의 밤 10시 방송은 12시에 끝나요 그래서 사실 배텐도 몇 년 동안 엔딩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한 해 엔딩을 근데 다행히 11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딘딘씨에게 뭐 이런 송구영씨는 맡기고 다행히 좀 빨리 빠지는데 11시까지는 아마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특히 이제 수요일에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지독스러운 배텐러들이거든요 지독스러운 배텐러들이거든요 지독스러운 코너쏘의 코너가 봅니다 박펠레의 마이너리 트리포트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스즈키컵 작년 예측이에요 베트남 대 인도네시아 박항서 대 신태용 베트남 승리를 예측했지만 동점을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2패가 됐습니다 이거 벌써 이제 박항서도 웃지 못하고 신태용도 웃지 못한 태국이 우승했죠 아 너무 시원하게 깨졌어요 우리 태용이 형님 시원하게 깨졌다 결승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친하죠 신태용 감독은 고생하셨다고 문자 했더니 나 괜찮아 아무튼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오늘 예측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2년 1월 6일 오전 4시 45분에 열리는 잉글랜드 카라바우컵 경기가 있어요 리그컵 경기 4강 1차전이 빅매치입니다 토트넘 대 첼시의 대결 런던 더비가 성사됐는데 요거 4강 1차전을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할 말이 많은 경기입니다 이런게 네 콘테 감독 더비이기도 하고 텔시 에이에서도 있었었죠 네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공식대회 우승 트로피가 없지 않습니까 네 붕붕이 컵 하나밖에 없는데 네 요거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건데 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리그컵 또 이 트로피를 들었을 때 쾌감은 이게 엄청 크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고 포트넘이 마지막 공식대회 우승이 아마 2008년 이 대회일거에요 네 네 리그컵대회 음 자 채팅창에 불길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박펠리 선택은? 첼시가 루카쿠 골 놓고 이깁니다 어 쓸데없는 사족을 붙였어요 이야 루카쿠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헛발질 막 연속 루카쿠가 지난주에 그 하도 쓸데없는 인터뷰라서 명제가 됐더랑요 예예 실명 거론했어요 속보 루카쿠 인텔의행 돌아가는 거예요? 예 루카쿠 결장 명단 제외 징계다 예 당해봐야 돼 루카쿠다 아주 그냥 그렇군요 예 루카쿠 돌연 은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첼지연 오열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루카쿠 실제로 징계에요? 징계를 받았죠 구단 징계 감독 징계 아 그러면 여기 못 나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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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어리그는 일단 징계를 맞았어요 감독이 너 그런 인터뷰를 어떻게 받게 사하니 지난 주말 리그 경기 그냥 명제시켜버렸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컵 때는 징계를 계속 못뜨게 할지 복귀를 할지 예 알겠습니다 그냥 건거에요 예 자 그럼 이제 한창 경기를 아 이 방송 끝나고 새벽에 이제 하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결과는 이따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 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찢을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첫 비참 소개해 드립니다 자 황영기 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일하는 여자애가 네 오랜만에 듣다 여자애 여자애가 퇴근 버스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없어졌다길래 한참 같이 찾다가 의자 밑에 있는 걸 겨우 찾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고맙다고 밥 사준다기에 떡볶이 먹자고 하니까 자기는 떡볶이 말고 곱창 먹고 싶다면서 막 끌고 가던데 이거 혹시 그린라이트? 응 어? 떡볶이 정도만 사줘 라고 했는데 굳이 곱창집을 끌고 갔다 어허 누가 돈 냈지? 그니까 뭐 계산이야 지금 분위기 여기까지는 그 같이 일하는 여자애 그분인데 어허 용곱창 알바였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용국엔딩 예 아무튼 뭐 호구됐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요? 아니 뭐 일단 곱창 맛있게 먹었으면 됐죠 뭐 어쨌든 제가 콜레스테롤로 죽으라고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건 이건 약간 어거지죠? 예 이렇게 까지 갈 필요 곱창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맛있는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콜레스테롤이죠 자 다음은요 이재춘님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손잡고 갔다가 길에서 친구들이랑 지인들 만나면 저를 밀더라구요 음 그리고선 친구한테 달려가서 인사하고 오더라구요 또 이게 제가 잘생겨서 친구들이 뺏어갈까봐 겁나서 감추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음 남살지도 어허 낭떠러지 음 혹시 보험사기 아니겠지?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친구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사람이다 음 뺏어갈까봐 그런거지 뺏길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아 친구들이 괜히 또 날고 있네 십쩍거릴까봐 그러면 더더욱 내 남자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 혼자 가지려고 영혼까지 차도로 미는대잖아 뺏어esso 이게 바로 차도냐? 라고 차도로 미는 여자 fini 손잡고 있다가 음 자 다음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제가 백신 예약하는 걸 잘 몰라서 썸녀에게 부탁했는데요 나중에 문자온거 확인 하니까 12월 24일로 잡혔더라구요 보통 백신 맞으면 적어도 이틀은 쉬어야 하잖아요. 썸뇨랑 크리스마스를 보내나 했는데 강제로 휴식했습니다. 아예 그날로 못 박아버린 거죠. 너 그날 집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마. 이걸 썸뇨랑에게 부탁한 것부터가 일단 굉장히 저는 꽃이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거는 너무 편리하게 돼 있어서 근데 이거를 어 나 할 줄 모르는데 혹시 좀 해줄 수 있어? 이거 이미 수작질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 그래 내가 해줄게 24일 집에 있어. 배달은 시켜두세요? 네. 칭찬에 광견병 주사로 안 바꿔놓은 게 다행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뭐.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렵네요. 선 넘는 글들이 많아서. 자 그러면 쿤타 정인의 발에 듣고 돌아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박문성 축구의 소리온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박모씨가 보내신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여자분이 보낸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썸을 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외모나 성격이 참 괜찮아서 잘 해보고 싶은데 가끔 말이 좀 많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말이 잘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아 배고프다. 이 주변에 돈가스 맛집이 있는데 돈가스 어때요? 아 아 돈가스 아니 제가 말이에요.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돈가스 킬러였거든요. 우리 무대에 취사병이 돈가스를 아주 기가 막히게 튀겼거든요. 내가 구보 딱 뛰고 먹는 아침 돈가스. 야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안 알고. 아 안 가볼 수 없으면 모르는데 진짜. 아 진짜 돈가스 얘기하니까. 아 나 얘기 안 하려는데 군대 얘기 막 생각나네요. 아 또 눈 오네 이거 눈이. 아 다들 눈 이거. 아 눈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데. 저는 사실 아 이런 얘기. 아 진짜 눈 씌워야 돼요. 진짜 아 네. 내가 체전방에 있을 때요. 그 저 군대에 있었는데 내가 눈을 그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삶을 제일 많이 봤는데. 내가 한 2미터인가. 내가 그 스키장 가자고 하면 내가 치가 떨린다 이거 내가 진짜. 눈 보니까 아 나 군대 삽질하다고 생각나네. 아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아 내가 진짜. 산책할래요? 강변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 이거. 강변에 저 피어있는 잡초들 저. 자 보이세요 저거. 저런 거 저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거 싹 다 잘라줘야 돼요. 제가 저기 사실. 제가 군대에서 내가 또 예초병을 했어. 예초 아시죠? 이렇게 풀 자르는 거 했는데. 벌초하라는 내가 기가 막히게 잘하더니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이거 눈을 감아도요. 풀을 하트모양으로 내가 베고 그랬다니까요. 아 나 또 예초병. 내 생각이 생각나네 또 진짜. 저 잠깐 저기 보이는 뷰티샵에 들어가서 로션 좀 사도 될까요? 아 이거 내 진짜 이거 주특긴 내 로션. 아 제가 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저기 아 바로 나오네. PX에서 파는 그 달팽이 크림 있지 않습니까? 그 크림 그 달팽이 크림이 다 알아 이거 다 아는데. PX에서 엄청 싸거든요 그게. 그래서 장병들이 휴가 나갈 때마다 전부 그 달팽이 크림을 하나씩 샀는데. 그거 엄마하고 애인한테 주면 그거 엄청 좋아할 테니까요. 아 나 PX 하니까 달팽이 크림인가. 그거 완전 생각나는 달팽이 크림. 좋아한대. 이러면서 툭하면 군 시절 얘기만 늘어놓는데. 저는 공감이 1도 안 갑니다. 이런 남자와 계속 만나도 될까요? 이 눈치 없는 남자 어쩜 좋죠? 이 정도면 병사가 아니라 행복한 주신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잘 살려? 짜증 나게. 이 정도면 거의 준위급인데. 병사들이 이렇게까지 쏟아내지 않거든요. 이건 현직 군인이에요. 주임원사급. 보통 군대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늘어놓지 않거든요. 상대방 반응 보면서 얘기하는데. 자 아무튼 뭐처럼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제 비참러는 군 시절을 잊지 못한 남자의 사연을 보내신 겁니다. 거의 뭐 군사관의 최대 업적인 분. 이 정도면 군에서 인재를 놓친 것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풍보관과 뚱보관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현추원에 묻힌 듯이라고. 하여튼 군대 얘기. 이거는 뭐 사실 남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는 거죠. 저희가 또 축구 쪽에 있잖아요. 되게 섞이면 정말 끝납니다. 근데 저는 최악이 이제 군대 얘기랑 축구 얘기고 진짜 최악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전설 속의 동물입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던데. 그래요? 많이 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가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뭐. 레파토리가. 남자끼리는 끊김이 없는데 여자분한테는 그렇게까지 끊기진 않을 것 같고. 아닌데 세상에 모든 걸 다 군대와 연결시킬 수 있잖아. 뭐든지 정말. 참군인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남자인 것 같긴 합니다. 더 다가가 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냥. 대신에 이제 여자분들도 남자들한테 남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얘기 가끔 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 맞아 맞아. 화장품 얘기라든가. 머리 뭐 색 바꾼 거 미용실. 영숙이 얘기. 옷 얘기 막 이러면 진짜 이해 안 가는데 호응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백화점 가서 고를 때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그냥 눈 감고 고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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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내 친구 영숙이 알지. 이 택도 되게 힘들어요. 아 그 친구. 친구의 친구 얘기. 그렇죠. 머릿속에 마찌도 그려야 되는데 친구들 관계도를 그려야 되니까. 내 친구 영숙이 알지.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를 잘못했대. 어머 어머 어떻게 이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지. 자 하여튼 모솔저님의 사연이었고요. 여러분의 비참 사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서님. 회사에서 점심 먹고 들어올 때마다 맛있게 많이 드셨어요? 하면서 웃으며 물어보는 직원이 한 명 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는 예의상 하는 말 같은데 저한테만 꼭 배시시 웃으면서 말하는 게 그린라이트 같은데 저한테 관심 있는 건가요? 배시시가 어떻게 웃는구나. 왜 한마디만 배시시. 배시시. 그러게요. 망상. 전형적인 망상인데 다른 직원한테 일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직원한테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다른 직원한테 하는 건 예의상이고 나한테 하는 건 진심인 것 같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자 아무튼 뭐 비웃은 것인데 네가 착각한 것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뭐 그냥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알아서 착각하고 계신데 최성호님 연말에 남은 휴가를 쓰라고 해서 강제로 쉬게 되어 용인에 있는 동물원에 다녀왔는데 호랑이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뛰는 건 처음 보네요. 성재형 말대로 비 오는 날 동물원은 꿀이네요. 물론 혼자 왔습니다. 호랑이들이 사진으로만 봐도 활발해 보입니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단 다들 깨어있고 비 오는 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동물원 강취입니다. 혼자 간다면 눈 오는 날도 눈 오는 날은 왜 좋냐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지만 눈 오는 날 가면 사람이 일단 없어서 내가 첫눈 밟기 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첫눈 밟기 아무도 안 밟은 눈을 밟을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오는 날은 더위에 강한 동물들 있죠? 더울 때 나와 있는 아프리카 동물들 사자를 포함해서 그런 동물들은 실내에 들어가 있고 호랑이나 늑대나 곰 종류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사람이 지나가면 반가워요. 쳐다봐요. 먹잇감인가? 이런 느낌 왜냐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사람이 막 왔다 갔다 많이 할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잠만 자는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쳐다봅니다. 그 느낌 좋고 또 실내는 실내대로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면 사자가 화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기도하겠지? 비 오는 날은 동물낙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기에는 모든 동물들이 활발해져요. 교감합니까? 혹시? 네? 교감해요 그러면서? 약간 해요. 너 왜 이러니? 약간 동자구나 동물원 사계절 좋다. 이런 얘기고 동물원 좋죠. 수육이 걸어다님이라고 하신 분 사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7873 작년에 2021년 새해 송으로 엑소의 로또를 들었는데 2021년 돈을 좀 벌었습니다. 올해는 애인 생겼으면 좋겠어서 새해 되자마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소개를 들었는데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좀 뭐 좀 하셨나 봐요. 그죠? 좀 이렇게 재산 증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일단 거기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소개시켜달라는 거죠? 그러게요. 약간 뭐 흘리는 것 같은데 소개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오픈마인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말고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는데 한 동료가 갑자기 저한테 이 대리는 친구 여친 좋아해 본 적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가 에이 무슨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황했던 진짜 이유는 제 친구들은 여친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였어요. 완결됐네요. 그죠? 당황할 필요가 없죠. 친구 여친? 뭐 이런 친구들도 여친이 없는데 본인은 당연히 없죠. 태풍의 눈이니까 그 가운데 있으니까 솔로몰리들 유유상종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친구도 모쏠이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다. 모쏠지. 자 하여튼 뭐 이거는 다음이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완결. 조윤현님 연말에 하도 우울해 있으니까 새해 맞이로 호텔 가서 호캉스 하라고 친구가 숙박권을 줬는데요. 여유있게 혼자 다 즐겨서 좋았는데 조식 먹을 때 다 커플이라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질 수 없어서 혼자 조식 2인분 먹었습니다. 아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어떤 포인트가 어려워죠? 잠깐만 어떤 2인분을 먹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호캉스를 뭐라 하지? 단일 여행 혼자 가는 거 혼캉스를 가면 조식은 옵션에서 빼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출장을 가거나 할 때는 조식이 아주 꿀이죠. 근데 이 혼자 갔을 때 혼캉스는 조식을 안 먹는 걸 추천드려요. 저처럼 혼자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거기는 그 호텔 조식은 커플이 너무 많습니다. 조식은? 네. 약간 크리스마스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커플들이 있어야 될 시간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도 이제 뷔페 혼자 잘 간다고 뭐 방법 다 알려드렸죠. 호텔 조식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요? 눈이 많이 마주쳐요. 매우 진심이 다 느껴져가지고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호텔 조식은 빼라. 호캉스의 꿀팁. 아니 근데 원래 호캉스 가거나 호텔 가는 건 사실 조식빨이 굉장히 큰데 하지만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비싸잖아요. 이거는 뭐 선물 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혼자 갔을 때는 조식을 근처에 맛집을 찾아 놔라. 아... 그렇죠. 저도 부산 같은 데 가면 절대 그 호텔에 조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다들 메모하고 있어? 선구자의 조언이라고 하시면 나가서 저기 복집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복집은... 그거 좋아요. 전날까지 굉장히 과음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자... 하여튼 뭐... 어... 굳이 호텔에서 뭔가 먹겠다? 룸서비스 추천드립니다. 아... 그거죠. 좋아요. 네. 룸서비스 좋아요. 1인분? 안 돼요. 룸서비스 1인분 시키잖아요? 갖다 주시는 분이 울면서 갖다 줘요. 이거라도 드세요. 자, 다음요. 남두성님. 최근에 회사를 이직했는데요. 제가 뭐만 말하면 웃기다고 빵빵 터지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터져?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웃는데 그린나이트인 거죠. 사내연애 꿈꾸면 되는 건가요? 음... 사내연애? 그래요. 웃음의 허들이 낮은 분들이 있긴 하죠. 예. 얼굴만 봐도 웃는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런 것도 터져? 여기서 일단 좀 위화감이 느껴진 거잖아요. 그럼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전 회사에서도 그랬는지. 아니다. 여기서만 그렇다.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싶긴 하다. 어떻게 터지셨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왠지 터질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사연 보고 속이 터진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음은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남동생이 어디서 김밥을 가져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여사친이 시험 잘 보라고 싸준 거래요. 제가 이건 백퍼 널 좋아하는 거다. 라고 했더니 남성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친구라고 모쏠이 뭘 아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모쏠이 제가 틀린 걸까요? 오호. 상황이 재밌다. 야 이거 백퍼야! 너 좋아하는 거야! 하지마.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암살 시도일 수도 있고 그죠? 뭘 알고 백퍼라고 얘기했을까요? 남동생은 굉장히 좀 인싸해. 능력도 있고 그러게요. 여자 사귄 경험도 좀 있고 그런데 익명 고은님은 완전 지금 그건 거죠. 기출변형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기출변형이란 건 그거죠. 남동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누가 자꾸 뭘 주는 겁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먹으면 죽는 거 아닌가? 자 몰빵 맨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산쪽에 몰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심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 형제라고? 설마! 남매? 이게 말이네? 그러면서 유전자 유전자 올인 메타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놀래요. 어? 싸우잖아. 뭐지? 우리 둘도 안 되는데 얘는? 그래서 약간 유전자 로또 메타 좋은 거죠. 한 명이라도 그러면 지환 전체를 또 먹여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아 아니야. 아니야. 읽을 뻔했다. 그래. 이거 맞네요. 안 돼요? 나 낚일 뻔했다. 다음은요? 유니콘님. 소개팅에서 재밌는 남자가 100% 성공한다고 해서요 개그랑 성대모사 준비 엄청 해갔습니다 여성분이 정말 빵빵 터지면서 엄청 웃으시더라구요 100% 성공이구나 싶어가지고 애프터에 신청했는데 이상하게 가였네요 개인기가 부족했던 걸까요? 얘기 잘해줘요 여긴 개인기가 올인된 스타일 개인기로 범빈도 재밌진 않아요? 재밌죠 웃음이 나오잖아요 채팅창에 넌 깔깔이가 딱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내가 누구한테 했던 얘기 아니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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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 좋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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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뭐 이 분까지 해서 오늘의 비참 새해 첫 비참 선정해주시죠 아 이거 어떤 분 들어야 되나요? 아까 유전자 볼팡 메타 어떤 분이었죠? 후토크가 재밌어가지고 익명 고님 남동생 네 많은 분들에게 메모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전달해주셨던 조식 먹으면 안된다 조윤현님도 괜찮아요 그건 내가 받아야 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윤현님께 조윤현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석에서 새해도 잘 부탁드리구요 새해도 맹활약하셔서 올해는 월드컵이 있는 해잖아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끝곡은 큐시트에 있는 곡으로 가겠습니다 끝곡이 있습니다 끝곡이 있습니다 해성제10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비효과의 첫사랑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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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면주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움직이겠다 빨리 움직이겠다 금주, 민지, 유고맨 2020년에도 이거 도둑 아니야? 언제죠? 하나, 둘, 셋 이연님 그리고 잠깐만 스케줄 때문에 잠깐만 여기 와주실 수 있으세요? 선물 주는 거 아니지? 혹시요 아까 말했던 이날 아까 말했던 이날이 8시 반으로 말씀드린 거 종이 늙었지니까 너무 머그샷같이 나온 거 아니야? 이때는 이때로 승방을 받고 이때 아까 8시 반 30분 당겼다면 혹시 이거 7시 반으로 당길 수 있어요? 월요일이요? 7시 반 근데 저희가 방송 제 방송이 일요일날 월요일이면 7시에 끝나거든요? 너무 빠듯하네요 30분이면 조금 빠듯하지 막히게 안 막히면 사실 오늘도 이 정도 시간이 쇼번에도 오는데 7시면 이제 조금 막힐까봐 근데 그니까 만약에 제가 최대한 맞춰보는데 조금 늦는 건 괜찮아요? 만약에? 네 그럼 오빠 오프닝 먼저 따고 있으면 네 많이 7시 반으로 하고 제가 최대한 앞에 방송을 조금 당겨서 빨리 끝내는데 혹시 막히거나 이러면 얘기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걸려도 뭐 설마 아파해서 7시쯤에는 오히려 잘 안 바뀌더라고 5시 반에서 6시 반 이때까지 그렇게 옮겨 놓을게요 며칠이죠? 17일 그럼 제가 일정을 좀 정리해도 네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또 미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잘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뭐 정영국 오늘 특집이야? 아니요 새해 욕설 들으러 오세요 끄겠습니다